우리가 봄을 알려주는 절명사 누굽니까? 나리 나리 개나리 이 개나리 또한 우리가 입학을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면 학교 담벼락에 노란색이 아주 개나리가 그냥 차악 피면서 그냥 어머 갑자기 흰색 목련도 피면서 어머나 진달래 피면서 어 이제 봄이야 막 갑자기 벚꽃이 쫙 피면서 범바람이 날리며 나오면서 막 하면 중간고사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